올라오신 것 같아요. 나한테 진짜. 둘 다 한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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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강균이. 예리 형은 진짜 힙합 얼굴이. 와 진짜. 예리 형 힙합 얼굴이었어. 저만한 사람 없었는데. 엄마 완전히 힙합이었는데. 너무 리얼이 힙합이야. 나는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 트럭. 내 인생은 언제나 비 딱 선. 세상이란 학교에 입학 전. 세상이란 학교에 입학 전. 야 우리 한 장 해보신 거 아닐까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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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! 사람들이 인별하나 봐 어디서! 일단 하셨죠? 여왕은 이제 상대편 여왕과 동시에 미션을 스타트하실 거예요 잘 숨어있어요 운동하면 잘 숨어있고 하나 둘 둘 셋 유아! 마을 기도를 하는 게 탈수해야 할 것 같아 여러분은 투오 미션을 해서 요구르트 투오 미션을 해서 요구르트 성공시키는 중부터 미션에 들어갑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먹고 노는 거야? 야쿠르트 또 뒤로 먹으면 맛있다니까. 깨물어가지고. 맞죠. 이거 얼려야 되는데. 얼려가지고. 그게 요즘 아들 그렇게 묵나. 이렇게 계속 먹어야 되네. 큰일 났네. 어 뭐야. 어 뭐야. 어 될 뻔했어. 아 들어가겠네. 아 너무 오랜만에 와서요 좋네요. 정신 차려 니가 형이니까 제일 먼저 성공시키는 거 보여줘야지. 계리 씨. 아. 계리 씨. 아. 좀 약간 오른쪽으로 던져. 어. 아 웃는 거야 이거. 이거를 약간. 야 서울말 쓰지 마라. 이거를 약간 뭐 이러지 말고 이거를 약간.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꺼지면 좋겠고. 어. 똑똑하네. 내가 좀 스마트합니다. 이거 안 들어가네. 이번 성공했다 지주죠. 지주죠. 이거 지주죠. 이거 지주죠. 와우 정리웠다. 여기저기야. 대리하고 싶어 대리하고 싶어. 대리하고 싶어 대리하고 싶어. 알았어 알았어. 으아. 런닝맨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. 정규 형 화이팅. 자막 넣어주세요 런닝맨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. 무산말을 넣는다. 런닝맨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. 런닝맨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. 마 파리 깔아. 내가 찾고 있을지, 좀 이따 봐요. 너무 정확해. 됐다! 됐다! 형, 뒤로, 뒤로, 뒤로.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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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드디어 성공했습니다. 들어왔어? 들어왔어? 들어왔어, 들어왔어? 그거 빨리 잡아가지 마. 알았어. 갔다 올게. 그렇게 하면 안 되죠? 그게 돼요. 오! 뭐가 오예요. 뭐야, 완전 모르겠다. 완전 아니구나. 이제 그냥 활동을 시작했겠네요, 자유니티는.